현대 자동차 그룹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캐나다 자동차 기자협회의 2022 올해의 차 3관왕에 올랐습니다. AJAC는 2022 올해의 차 중 최고의 프리미엄 소형차의 G70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프리미엄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엔 GV70가 최고의 프리미엄 대형 SUV엔 GV80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기자협회는 매년 투표를 통해 총 13개 부문에서 올해의 차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지난해 협회 소속 기자 50여 명이 250대 이상을 대상으로 20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은 G70는 성능과 디자인, GV70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탑승 환경 제작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